안녕하세요. 철이 앉으시면 돼요. 밖에 뺑관리도 하시네요. 편하게 앉으시고요. 잠시 후에 DJ이 올 거거든요. DJ이 살짝 늦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크 좀 테스트하고 있을까요? 이준규 작가님 얘기 한 번만 해봐 주세요. 네 써니의 FM 데이트입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3부 시작할 겁니다. DJ가 계속 안 오네요. 곧 오시겠죠. 1, 2, 3, 4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다가갈게 가갈게 둘만 아는 얘기 깨워서 행복한 시간 2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저 DJ 써니입니다. 저 DJ 써니입니다. 제가 어떤 데이트 모임서 가거든요. 아 그래요? 별그룹 넘버원은 소녀시대 그룹 이름만 알지 누군 누군 누군지 몰라요. 소원에서 할 수 없어요. 저 DJ 써니입니다. 아 그러세요? 제가 소녀시대의 멤버 써니예요. 이 프로그램의 DJ이기도 하고요. 네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어떠세요? 첫인상?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열렬히 환영 받고 계십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아버지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아버지 선생님과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랐어요. 작가라 그러니깐 작가인 줄 알고 얘기 온 거예요.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. 정말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유진이 놀라셨죠? 죄송합니다. 반복 다시 속였어.